이거 안 넘치겠지? 아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됐다. 됐다. 됐! 자, 지금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게임 좀 한다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 그 전설의 게임. 수박 만들기 게임. 한국어 서브에서도 출시가 됐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 과일 두 개가 만나면은 진화합니다. 똑같은 과일이 두 개가 만나면은 진화하고 진화수는 2순위고 오케이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어 뭐야? 딸기 위에 체리가 그대로 꿋꿋이 섰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밀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면 포도가 되겠죠? 그러면 기분이가 좋죠? 이렇게 밀어버리고 만나고 이렇게 밀어버리자. 핫! 핫!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가 떨궈서 이런 미친 원래 이게 상대로 안 되는 게 이 게임의 면미라고 했어. 이게 다음 과일이 뭐가 떨어지는지 보이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좀 조진 것 같은데 고맙고 없나? 고맙고 görd 고맙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되게 뭔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서 해야 돼 이 게임은? 이거 할 때 다들 아무 말을 하긴 한다고? 아 얼마나 얼마나 헛소리를 잘하는가의 대회인가 이게? 아 저 사유로 안만나나? 아 만난다 오케이 그리고 오 좀 정리가 됐죠? 이걸 노렸어 가자 아 저 체리가 문제네 또 저 체리를 빨리 없애야 되는데 체리 나왔다 여기로 이거 체리를 떨구고 부딪치게 하면? 부딪치게 하면? 에헤이 조졌네 이거 어? 어? 미나요? 미나요? 사과 미나 미나 아이씨 안으로 들어가서 사과끼리 만나면 굉장히 기모띠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미뤄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를 옆으로 치우고 이거를 부딪쳐서 오렌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거 두개를 떨궈서 사과 아 아 아 아 밑으로 넣어 밑으로 넣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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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나니? 야 이거 개 운빨 게임이네 뭐 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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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상관없어 그냥 하면 돼 그냥 잘 나오면 그냥 다 돼 뭐 생각을 해 그냥 떨어지는대로 받아 먹어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저 밑에 있는 짜글짜글한 것들 좀 거슬리네 아이고 아이씨 잘못 걸쳐졌다 이거 파인애플 잘 밀면 밀릴 것 같은데? 어 밀린 밀어 이제 안 밀어도 돼 미 밀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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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정확하게 딸기를 찾 됐어 그래 들어갈 거면 그냥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라 사과야 밀어라 그렇지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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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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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오 오 오 내려가 내려가 들어가 아이씨 올라와 버렸네 이상하게 걸 쳐져 버려야 돼 들어가 그렇지 옆에 과일들 너무 많이 쌓였다 진짜 짜잘짜잘한 것들 하이 밑으로 떨어졌네 그렇다면 포도 두개 어? 안으로 들어가나? 포도 두개 어? 이게 이런식으로 떨어져 버린다고? 밀어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내 자신 아니 나 어느정도 머리를 쓰긴 해야되네 그리고 이게 되게 편한게 게임이 그 어? 그 시간제한이 없어 천천히 기다리면서 얘네가 무슨일을 벌일지 그냥 구경해도 돼요 약간 어항에 풀어놓은 리모 구경하듯이 이거 봐 지금 나 아무짓도 안하고 있는데 파인애플 혼자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 이런거 감상하는 재미이구나 이게 어? 여기서 합쳐도 되는건가? 합쳐도 되는건가? 이게 맞나? 아 오지마! 아 이 개새끼! 아 오히려 잘됐다 아 아닌가? 아 아 이 두개가 만나야되는데 여기에 오백 그 과일을 오백개 떨어뜨려도 파인애플이 안들어갈 것 같은데 둘이 너무 꽉 깽겨있었어 양쪽에 그치 않아? 아... 고민이다 고민이야 퉁 히히히히 안들어갔네 음 퉁 자 잘해야돼 빠르게 그렇지 좋았구요 만나고 얘를 노란색까지 키워서 얘를 튕겨 올려야돼 그니까 이 그 저게 뭐냐 배냐 사과 다음에 배야 이 얘네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배까지 진화시켜야돼 어디가 어 어 지랄 제발 이렇게 그렇지 완벽 좋았고 너 너 잠깐 꺼져봐 진화 으아 됐고 이제 잘 모아서 사과를 만들면 이제 배가 합쳐지겠지? 어? 마침 귤? 감? 감? 감이 두개가 떨어지네 요거랑 합체 아니 미친 Canada 해치 어지럽네 게임이 좀 어떡하지 아씨 조졌네 이거 아 이거 그냥 계속 떨궈가지고 파인애플을 밑으로 넣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몰라 내가 그냥 여기로 이렇게 넣어볼까 들어가긴 하는데 아 근데 이러면 더 만날 확률이 없잖아 배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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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포도가 왜 저딴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쟤가 제일 복병이야 포도가 제일 난 처리하기 난감한 친구가 포도임 들어가 아 아 아씨 조졌네 그냥 아 어디가 감은 또 감 다 뒤졌네 어 오히려 좋아 어 응 어 이 복숭아 둘이 만날 일은 과연 없는 것일까 정말로 없을까 제발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착하게 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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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사과가 만나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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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벨리가 있냐 어 어 어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툭 어 사이로 낑기기 아 아 내가 왜 막았지 내가 왜 막았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진짜 왜 그랬지 아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진짜 왜 막았지 내가 어 밀어 망한 것 같다 그지 어 가나 아 아 에이 젖었네 이거 아 아까 너무 너무 실수를 크게 했다 아 아 찌그레기 최대한 안 모이게 아 아 아 아 아 5 아 으 으 으 으 으 우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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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가 밑에 가라앉아 버리면 안 되는데... 일단 딸기 포기. 빠르게 포기하고... 에헤이... 너무하시네... 안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만나 버렸네... 야... 게가 맥힌다... 게가 맥힌... 이야... 그림 이쁘다... 그지? 다들 이 맛에 수박게임 하는구나... 아... 잠깐만... 나 살짝 기분이 안 좋아졌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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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나? 들어가! 그래... 어? 아... 들어가! 어? 어? 아... 저 밑에 거가 남아 버렸네... 아... 아... 어질어질하구만... 수박기 가나요? 가 가나요? 가나 초콜릿 나이스 나이스 이게 맛있다 일단 사과 육신 부리지 말고 밑으로 내려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버릴 곳이 없는데 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이거 뭐야 오렌지냐 오렌지 버릴 곳이 없어 아이고 아니 들어 가 아이씨 안 들어가네 응? 여기 이쪽에서 치면 왼쪽으로 굴러 갈 확률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포도가 굴러서 사과 사이로 떨어지면 잣대 사과가 왼쪽으로 빠지면 최고고 딱 내려는데 얘가 포도가 굴러가지고 사과 사이에 쏙 들어가면은 이제 폭사하는 거야 너무 확률이 크니까 이렇게 해보려고 뭔가 좀 묘상하게 나오는 느낌인데 오케이 오케이 제발 두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고 좋아 아 아 아 진짜 오른쪽 개 만났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벨벳은 1. 장결됨도면 2. 장결됨을 3. 장결됨을 3. 장결됨이 그리고 대신 장결됨에 관한 장결됨이 곰은 장결됨을 3. 장결됨이 어 그렇지 오케이 처리했고 이제 복숭아 두 개를 만나게 해서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두 개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양심이 뒤진 거임 만날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아닌가 여기에 그걸 막 쑤셔 넣어 과일을 막 쑤셔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뭐 어떻게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 볼까 근데 그렇게 한들 그렇게 해서 파인애플을 만든다고 한들 여기 가운데 오렌지랑 사과 때문에 이 두 파인애플이 만날 수가 없어 내 계획은 여기에서 그냥 얘를 이 감 있잖아 감을 키워서 복숭아로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나 가운데 있는 사과를 키워보자고 우리도 해나 여기 해나 나도 만날 수가 없어 meu 해나 만나랏! 좋아 어어? 설마 왼쪽에 있는 사과가 만나진 않겠지? 그렇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지금? 어? 이거 그냥 밑으로 이렇게 툭툭 쳐서 밑으로 내려보내기 하면 복숭아 만나지 않나? 근데 그게 과연 맞는 행동일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천천히 앗! 왜 감이 나와 아 씨 아 다음 게 하필 감이 나오네 감 다 뒤졌네 진짜 아 아 엿 같게 나오네 이거 아 이거 뭐하자는거지? 감사합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큰 뜻을 못 알아보고 하하하하 제가 큰 뜻을 못 알아보고 또 막 엿 같게 나온다 막 이딴 개소리 나오고 앉았고 정말 양심이 뒤져도 한참 뒤졌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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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복숭아를 열심히 키워 봐야겠죠? 이거는 죽었다고 봐야겠지? 이거는 뭐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아 아 갯덕같이 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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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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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나나 하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진짜 만났으면 좋겠는데 툭 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부동이다 안 움직인다 저거 오 튕겨져 나갔어 대박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사과를 왼쪽으로 매우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나 왼쪽으로 좀 얘를 굴리자 제발 가 아니 가 어 아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 내가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해서 정말 죄송한데 좀 오른쪽으로 좀 가보시는게 오른쪽으로 진짜 진짜 조금만 조금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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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롤 가 어 어 가 그렇지 후 아 근데 수박은 진짜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아 감도 안 온다 감이 안와서 사과로 변했습니다 꾀잉 이거 무슨 미친소리죠 응 응 응 음 음 음 음 음 할만한데 괜찮아요 음 음 모 아 으 으 으 아 진짜 체리 하나만 나와서.. 진짜 체리 하나만.. 아 딸기가 나왔네.. 아 이상해졌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꺼내야 되는데.. 모르겠다.. 나 지금 할 만큼 했다.. 나 2천점만 넘길래.. 이제야 체리가 나오고 있네.. 아.. 아.. 머리 아파.. 머리 쓰기 싫어.. 아.. 아.. 머리 아파.. 머리도 텁니다.. 그냥 체리가 나오고 있는데.. ок miele.. 아직은 막걸라.. 아.. 아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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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포도 이 개새끼야 와 지금 당장 냉장고에 가가지고 포도 그냥 한손으로 집어서 다 짜버리고 싶네 아 어떻게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지 다시 한손으로 집어서 잡는다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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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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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움찔거려 보여주나? 아아 아 저 감색 아 이게 이대로 멈추네 어 어 아니 잘 가고 있었는데 아 이게 커지면서 반동으로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이 에이 그렇지 제발 안되나? 안될 것 같지? 오히려 왼쪽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저 빌어먹을 감 아하이 조졌네 이거 포도 진짜 개 패고 싶어 아 어떡하면 좋아 왜 이렇게 덜덜거려 얘네 제발 감 하나만 나와줘 내가 진짜 많은 거 안 봐라 감 하나만 나와줘 감 크크 감 아니 만들어진 감 말고 그냥 떨굴 수 있는 감 제발 아이씨 하 2000점도 못 넘겼네 잘했는데 아 근데 진짜 수박 만드는 거 되게 힘들다 뭐 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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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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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트로 있로 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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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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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변동. 지각변동 왜이래? 진정해. 우린 해낼 수 있어. 지각변동. 미쳤네? 갑자기 왜이래? 사과 무서워. 진정해. 우린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이씨. 까비. 시작부터 사과? 사과 꺼내고 시작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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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Rubio. 아이씨.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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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좀 꺼져. 아 아 좀 정확히 좀 늘 걸 아니 또 포도 때문에 망하게 생겼네 이거 지각변동이 쉬게 온다 이제 온다 온다 안 온다 멈췄다 가나 자 이제 복숭아 복숭아 하나만 만들면 게임이 끝나 아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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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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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끝까지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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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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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방송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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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만나요. 왜이렇게 큰겨 아 진짜 감 하나만 나와주세요 감 하나만 감 감 나이스 어 밑에 지각변동 꿈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진짜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 아 아 저 이 밑에 있는 오렌지 두 개가 만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너네 머리 머리통 만났잖아 지금 왜 왜 안되는데 아유씨 야 최소 두 시간 반을 해야 된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이거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 이거는 뭐 다음에 다음에 시간 날 때 그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아 오늘은 좀 컨텐츠 하고 싶지 않은 날이야 그냥 이런 걸로 시간 때우자 할 때 얘는 장난삼아서 꺼낼 만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나 진짜 확실히 게임은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 한번 맛을 봐야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맛있는 게임이구나 이걸 알지 입에 넣어봐야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지 재밌었어요 수박 게임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는 거 아니오 아니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